선셋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안무는 뭐예요? 보여주세요라고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생겼어요 한 번 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부터 밀고 있었던 건 발을 좀 포인트로 전체적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이실려나? 네, 이렇게 하면 자, 빠이! 빠이! 시! 빨리 해주세요, 뭐 하시는지 5, 6, 7, 8 빨갛게 물들어버린 실루엣 그 순간이 영원히 었으면 해 여기에 또 되게 스텝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손을 잡아 이리 와 내 눈을 봐 이게 좀 뭔가 홀려들듯이 네, 이렇게 발도 살짝 이렇게 써서 네,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가 좀 포인트 안무가 아닐까 싶습니다